아 제가 어제 정말 이 어제 방송의 기현상 뭔가 나는 어제 뭐 방송 하루 제끼자 아 제끼고 하루만 더 쉬고 그냥 방송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유혹도 내가 이겨내고 기분 좋게 방송을 켰단 말이지 해가지고 방송을 이제 잘 해보려고 초반에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했는데 하다보니까 내 기분이 망가지고 내가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보기를 방송을 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 했더니 진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건들기 위해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데미지가 쌓이더라고 그래서 좀 방송에서 욕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심기를 건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물론 다 강태되고 뭐 블랙도 되고 그런데 어 좀 방관리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어제 내가 진짜 기분 좋게 방송을 했지만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형석아 쏘지 말라니까 너 지금 지금 며칠째냐 며칠째 이 자식아 어? 돈을 좀 아껴라 형석아 어? 부자가 되려면 니가 돈을 아껴야 돼 이제 응? 바이크도 두대 샀겠다 부모님 카니발도 한대 해드렸겠다 이제는 그만 써야지 돈을 왜 자꾸 이렇게 돈을 자꾸 낭비하려 그래 어? 형이 니 동생같아서 한 얘기야 응? 그래 착실하게 살자 착실하게 그래 말 들어 아니 엑셀무세고 자시고 그냥 이제 좀 방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어 뭔가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빨리 빠르게 좀 조치를 해서 예 제가 방송을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꺾이지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좀 덥네요 오늘 지금 21도네 오늘 웬일이야? 원래 십 몇 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 되게 덥네? 그죠? 다른 날에 비해서 음 오늘 좀 더웠네 어 낮에 좀 더웠구만 금요일은 비가 오는구만 토요일도 오전에 좀 비가 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비오고 나면 확 떨어지네 네 그 맞네요 오늘 보니까 오늘 최고 온도가 25도였어요 어 그리고 오전에 이제 딱 비올때쯤에 음 그 때쯤에 좀 확 추워지고 확 떨어지는데 어 내일 전국에 비가 온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비오면은 예정돼 있던 바리 방송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일요일날 하지 뭐 어 일요일날 하는걸로 오늘은 그냥 뭐 별다른게 없이 그냥 집에서 푹 쉬었어요 예 네 푹 쉬고 어 뭐 강원도 쪽으로 가야지 이제 남부 남부지방 갔다 왔으니 북부지방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좀 갔다 올지 않을까 이번주 주말에 방송으로 좀 해드릴게요 고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방송 했을때 라이딩 방송이 컬이 괜찮았어 어 관광모드 안됐던거랑 뭐 그것만 좀 빼면은 괜찮은거 같애 예 음 음 음 음 아 몸이 최근에 진짜 좀 뭔가 더 무거워진거 같애갖고 몸무게를 쟀더니 어떻게 118kg가 나옵니까 상당히 좀 쯧 에 에 충격적이었어요 에 에 아 조국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조국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예 오 아.. 아.. 음.. 아니 근데 뭐 최근에 술 먹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에.. 에.. 스테비아 토마토 끊었냐고? 아 좀 닥쳐 탱글다이야 아.. 사살한 걸로 말 걸고 있어 내가 스테비아 토마토를 끊었건 처먹건 시원에 안좋아지나봐요 아따 이 새끼가 뭘 쳐물어봐 저새끼 내 친구야? 저거 관퇴해야 돼요? 아따 짜증나네 빙신같은 새끼가 아따 짜증나네 에 시덥 짜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뭐 연예인 브이앱 아냐 이 새끼야 까 아갈 싸물어 아갈을 아갈 싸물고 말을 하지마 그냥 입을 열지마 어.. 굿은 열지마 연예인 뭐 브이앱 하듯이 질문처 하고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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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간에 아우 피곤하다 어.. 나는 여자친구한테도 안그래 어.. 밥 먹었어? 밥 먹었지 뭐 먹었어? 굳이 그런거까지 알아야돼? 어.. 그러지 너 그게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어 그치 오빠가 뭘 먹었는지 궁금하지 그래? 어.. 나 그냥 뭐.. 뭐.. 저.. 돈가스 먹었어 아 그래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기도 하고 어.. 어.. 음.. 아이가.. 어떤 새끼야!!!! 밖에서 뭐해? 아아아아아앗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네 밖에 취객이 있나보다 오늘 금요일인가? 오늘 금요일 아닌데 그러니까 아씨 또 저러네 들려 여러분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딘데? 열어봐 아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이 새끼야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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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는데 왜 새끼라고 왜 새끼들이 강방진넘 새끼들이 좀 웃는데요?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모바일 방송으로 바꾼 다음에 가서 가서 조업 해버려야 되나? 시끄럽게 하냐 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처웃고 있네 급식들이 또 소리 지르네 아니 근데 요즘 청라가 좀 그래 내가 솔직히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기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뭔 방송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벌레 같은 새끼들이 나 자주 가는 식당에도 그러고 아우 막 진짜 양아치 같은 그런 어 유사 유사 비제이? 유사 방송인? 그러니까 솔직히 유사 인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삼삼오오 모여갖고 저 뭐야 시민들한테 행패부리고 자영업자들 괴롭히고 막 그 지랄하더라 어 아니 저기 커넬웨이 저 앞에 술집 질비에 있는 저쪽에도 그렇고 아 왜 그럴까? 왜 여기와갖고 그 지랄들 하고 있을까? 어 구수옥 앞에서도 그랬고 또 구수옥 바로 밑에 이제 청라 커넬웨이 호수 공원 그쪽에서도 그 상가 쪽에서도 막 지랄병들에 대고 걔네들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도 나와바리가 부천이면은 부천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는데 남의 동네 와가지고 저 지랄하니까 내가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심지어 난 여기 살잖아 왜 여기로 와가지고 그 지랄하냐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방송 하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청라에 뭐 청라 나들이 한다고 쳐봐 근데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방송하려고 하는데 되게 약간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사장님께서 아 죄송한데 방송하시는 건 좀 안될 것 같다고 예전에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거절다노나 그럼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왜 같이 뒤집어 써야돼? 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이 불황자 같은 새끼더라 어 거의 유사 인류라니까 이 새끼들 보면은 어 막 그래 방송 내용을 내가 봤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저기 얼큰 회장 얼큰 순댓고 갔는데 24시간 이름 뭐더라? 그 더진국 더진국 더진국도 있고 어 저 어디냐 구수옥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청락 커넬웨이 그 호수 쪽에 있는 상가들 되게 많거든 거기서 그 지랄하고 사람 새끼들이 아니더라니까 내 말이 어 술 처먹고 그러더만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응 와 너무 싫더라 싫어 여기 와서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 응 동네마다 양아치가 있는데 양아치가 양아치가 그거를 드니까 양아치가 그 셀카봉을 들고 방송을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어 그게 문제라는 거지 내 말이 어 나 진짜 언젠가는 마주치지 않을까 싶어 진짜로 마주칠 뻔했어 사실 한 번 바로 도망갔어 아니 저 저녁에 나 방송 실 때 어 밥 먹고 아는 동생이랑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신한은행 그쪽에 저거 지하차장 들어가는 그 라인 쪽 있잖아 아 그쪽에서 이제 그 머리를 양갈래로 이 트윈테일 머리를 한 다음에 주황색 같은 무슨 원피스 같은 거 있고 그 위에 바람막이 걸치고 셀카봉 들고 이렇게 가고 있고 옆에 좀 뭔가 삭발하고 모자라 보이는 새끼들 두어명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어 씨바 누구지 누가 여기서 방송하지 얼굴 볼라다가 가자 그러면 갔지 어 아니 근데 진짜 그 와가지고 부쩍 청라에서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개새끼들 왜 그러지 돈을 뭐 돈을 좀 벌어갖고 뭐 이사를 왔나 아 미치겠더라고 청라 주변 등지에서 그 지랄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꼴배기 싫더라 가끔 술 먹을 일이 있어서 휴방날에 이렇게 어디 커넬에이 호수공원 그쪽 가가지고 이제 뭐 곱창집이나 양코치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사장님이 어 오셨어요 해가지고 막 서비스 주시고 간 처녀도 막 더 내주시고 뭐 사이드 메뉴 더 주시고 어 그러고 막 저 내가 뭐라고 이 에이뽀 용지에다 이렇게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고 너무 좋아한다고 자기 와이프가 그리고 너무 그 저 동생이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사인해달라고 그러고서 참 나는 그런 걸 할 때마다 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 진짜 사고 안 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 근데 와 그렇게 막 건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한테 막 쌍욕하고 와 피가 끓더라니까 보면서 아 시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방송을 할까 어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열받더라고 왜 시발 청라와서 그 지랄하는 거야 어 어 나 이사를 제가 내년에 하니까 내년에 이제 청라에서 떠뜱니다 저도 어 내년에 저도 이사합니다 흠 서울 외곽 어디서 살까 막 보다가 에 아니 서울 외곽이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뭐 서울에도 들어갈 수 있어 뭐 잠실 막 이런데 조금 빡센데 아니면 뭐 전세를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들 에 사는 거는 이미 올라가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면 그걸 사면은 어 재산이 없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음 음 의정부라 의정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막히던데 의정부는 의정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요 의정부는 의정부가 해났어 이제 해내려 한 번 더 가끔 하나 해내려 한 번 더 해내려 어싯밥 뱅 흑 의정부가 좋은거 의정부가 좋은이유 그것은 말입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집 집에서 속초로 점프를 띕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건 차를 타고 가건 양양 밑에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이런데 여기 갔다가 돌아올때 항상 이렇게 서울쪽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이런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홍천찍고 요런식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퇴근시간이라던지 이런때에 맞물리면 내비가 길을 이렇게 위로 안내해줘 위쪽으로 찍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보통 의정부나 이런데를 들렀다 가는데 별로 안 막히더라고 막히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서울 외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리감이 좀 있고 어 경기 북부라서 뭐 이 정부도 진짜 괜찮은 곳이 아닌가 예 여길 별표 되어있는건 제가 최근에 이제 막 네이버 내비 많이 쓰다보니까 뭐 맛있었던 곳 괜찮은 곳들 이렇게 찍다보니까 약간 약간 그게 됐네요 예 바이크 타고 다니고 다 이쪽으로만 다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겼다 어 어 어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미친 방송인들 어 미친자들 유사 인류들 원숭이 새끼들 예 진화 덜 된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야방 뛰면서 여기저기 민폐짓거리 하고 다니고 그 꼬라지 꼴보기 싫어갖고 청라 뜨는 뜨겠다고 뭔가 결심을 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어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자주 가던 곳이라서 더 뭔가 좀 몰입이 되는건가 어 남이 뭘 하건 원래 신경 안쓰는게 맞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나는 좀 명분이 있지 않아 내가 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내가 뭐 진짜 뭐 그 방송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지말라 저렇게 하지말라 말할 그건 아니지만 주민으로서도 약간 조금 보기가 너무 안좋다라는거야 어 여자 한명이 그 지랄하대 여자 한명이 어 그리고 누가 와서 자기랑 싸워주면은 좋아하더만 교명하게 얼굴 비추면서 자기 맞는거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하는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줘 맞으면서 그거를 막 찍더라 자기를 와 씨 막 그거 보고 나서 아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보게 됐어요 저희 동네에서 막 쌈박질하고 하 시민들한테 이제 그 민폐짓거리하고 인방하면서 괜히 미디어 매체나 영화 같은데서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좀 되게 짜치게 묘사하는 이유가 딱 다 봐도 뭔가 뇌 빼고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지 않아? 어디에 나오건 베테랑 2도 그러고 뭐 여러 영화나 OTT 같은 데서도 약간 인방인들 묘사를 그런 식으로 밖에 안하잖아 그게 약간 그런 이미지에서 많이 굳혀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약간 좀 그 특유의 말투 어 그런거지 바이크를 묘사하는 것도 억울하다고? 바이크 묘사하는게 뭐가 어때서? 베놈에서도 바이크 나오지? 뭐 항상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매번 바이크가 나오는데 그게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호재리라는 새끼 내보내라 딱 보니까 그냥 저 개소리하는 새끼 같네 어 내보내 어 흠흠 쓸데음 소리하는 새끼들 그냥 내보내라 어 그 희한한게 뭐 내가 어제도 그랬지만은 뭐 이제 채팅을 어떻게 하다가 딱 봐 뭔 소리야 그게?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역으로 물어봐 뭐가요? 라고 물어봐 그럼 말을 못해 어 말을 못해 내보내 주새끼 음 내보내 어 어 어 어 음 내보내 음 뭐 내가 약간 좀 언급하면 얼음땡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 이렇게 막 까불다가 막 신나게 까불다가 야 너 너 너 불렀잖아 얼어있어 이렇게 얼어있어 병 벤 흐흠 읗 또 이제 bj가 아니라 스트리머인가요? 그렇죠 bj는 브로드캐스트 자키 그리고 해외에서 쓰일 때는 약간 좀 좋지 않은 뜻으로 쓰입니다 bj가 이제 블로우잡 이라는 그 아이고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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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띵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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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도 500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돌아가신 윤희님 아니냐? 질겹련이 왜 나오나요? 아니 근데 질겹련이 왜 나오는데 야 윤희님 아니야? 돌아가신 윤희님? 이사람을 왜 쓰는거야? 맞지 않아? 윤희 아니야? 클릭하니까 안나오네 윤희 맞네 아이 머리 닮은 분이야 딱 봐도 윤희구만 윤희같은데? 윤희같은데? 윤희 맞아 이거 이거 그거에다 돌려보면 되지 않냐?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한번 보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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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이사람을 찾아봐 아닌거 같은데요 아닌가? 닮은 닮기는 했는데 어 너무 윤희같은데? 코랑 입이 완전 똑같은데 눈이 살짝 다른거 같은데 아 나는 고인을 갖다가 저렇게 쓰는가 해가지고 순간 놀랬네 가수 윤희구나 가수 그냥 닮은거인듯 아 닮았구나 그냥 닮은거인듯? 응 어 그냥 닮은거인듯? 아 진짜 윤희인줄 깜짝놀랬네 미지케어 성윤아? 미지케어 성윤아? 아이 성윤아는 진짜 아니야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얼굴형 자체가 어 전혀 달라 얼굴이 많이 닮았다고트라 그제잉 아무쫌 뭐 그렇습니다 흐헤 하아... 요즘 그 위고비가 난리라더만 위고비 여러분들 팔뚝이나 허벅지나 배에다가 주사 맞아서 그거 식욕 억제시켜주고 체지방도 없애주고 그러면서 살 빠지게 만들어주는 부작용이 없는 주사 위고비 그게 미국의 유명한 셀럽들이랑 연예인들 배우들 다 위고비 처방받아서 위고비 쓴다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의약품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나같은 사람들이거든 초고도비만 환자들 100kg 넘어가는 사람들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 아니야 1회 48만원 아니고 그렇게까지 한 28만원 정도 월에 47만원이에요 지금 품귀현상 때문에 한 8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품귀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더 많이 풀리고 하다보면 그렇게 되나봐 근데 이제 다이어트 병원이나 동네 병원 이런데서 엄청 사갔나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환자들 처방받게 하려고 그만큼 병원에서 싹쓸이 해갈 정도면 이게 진짜로 사실 중요한 중요하게 쓰일만한 곳은 대학병원이나 이런데인데 그런데서 못 가져가는 거지 다른데서 하도 상형외과도 그렇고 다이어트 클리닉 센터 이런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국사람들도 다이어트나 비만 이런거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 미국에서의 그 비만율이랑 비교가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그런다고 하더라고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효과가 좋대 효과가 좋고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셀럽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썼대 그래서 살 엄청 많이 뺐고 요요도 없고 그런다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한 일주일 일주일 동안 맞는 약이 뭐 20얼만가 그런다고 하던데 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팔뚝이나 허벅지나 배에다가 이렇게 쑤셔갖고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 어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잖아 그래서 위고비 역대 최고의 다이어트 의학 약품이 들어온다 위고비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한 달에 30만원짜리인지 한 달? 한 달 한 달에 주에 한 대씩 맞는데 주에 한 대씩 맞는데 어 무슨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 야 내보내 저 새끼들 좀 내보내라 내보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다 내보내 이제 나 그냥 개무시하기로 했어 내가 반박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소통하니까 내보내 내보내 어 음 한 달에 48만원 1회가 그러니까 지금 48만원이 가격이 오른편이래 원가 37만원이요 어 원가 37만원이고 이제 뭐 혜택 적용받고 뭐하고 하면은 한 20만원까지도 막 떨굴 수 있다고 하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 살만 빠진다면야 그치 기존에 살 빼는 것들은 뭔가 신체를 훼손해야 되잖아 위절제수술 위를 잘라버리고 위축소수술 위에다가 링을 걸어갖고 배부름을 이렇게 위 자체를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위를 갖다가 가운데 딱 링을 해갖고 음식 되게 천천히 투입되게끔 배부름을 빨리 느끼게끔 그렇게 위 링 그 위 매듭술이라 그러지 위 매듭술도 있고 뭐 저 뭐야 저 지방흡입술은 이제 배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긴 쇠막대기로 그냥 지방 갖다가 팍 이렇게 배떼지 돌려가지고 그 지방 싹 다 끌어 뽑아갖고 그냥 이 무슨 통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지방 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그 인체 체내에 있는 노란색 지방을 갖다가 모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버리는데 그거 되게 냄새 많이 나고 엄청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막 배에 엄청 막 그 멍들고 피멍들고 냄새나고 어우 그렇다더만 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다이어트 효과를 얻는 것들은 그런 것들인데 어 그거 말고 아주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아 혀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혀에다 뭘 붙여가지고 패치 같은 거 이렇게 아예 그냥 꼬매서 붙여가지고 혀에다가 미각 감각을 맛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위 같은 데를 이제 맛을 못 느끼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버리고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뭔가 사람의 정신을 좀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그 다이어트 보조 아니 다이어트 약약들 서양에서 나온 약들인데 그 약은 이제 어 부작용이 가슴 두근거림 뭐 그리고 뭐 잠을 잘 못자게 한다 수면 부작용 뭐 이런 것도 있고 헛구역질 나오고 막 어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근데 이제 한약으로 하면은 한약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 무슨 환 먹어가지고 하는 거 있다고 하더라고 어 그런 거 뭐 그 그거 위고비 위고비 나는 이제 되게 싸게 살 수 있겠지 병원에 가가지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 위고비 좀 처방받고 싶다고 그러면은 아니 딱 그냥 살아있는 생체 그거잖아 대상이잖아 위고비를 의사가 처방해줄 때 어 이 사람의 비만도를 딱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BMI 수치 그 자체니까 어 바로 해주지 바로 해주지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그냥 고도비만이야 응 내가 181인데 몸무게가 뭐 84kg 86kg 막 이래 그러면은 아 살이 너무 작아가지고 위고비 좀 처방받고 싶다고 그러면 안 해주지 어 운동과 시기조절을 필요하면서 그러면서 저 하셔야 된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해주고 처방 안 해주지 그런 케이스들은 어 좀 정말 필요한 케이스에만 이렇게 처방을 해주겠지 어 근데 이제 뭐 나는 그냥 살아있는 그거니까 표본이니까 바로 위고비 그냥 프리패스겠지 응 한국 아니 내가 내보내 그냥 말 걸고 싶은 거야 말 걸고 싶은 거 그냥 내보내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들 나 이제 내가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어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답답한 소리를 하거나 좀 이해력이 딸리거나 모자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완벽 완벽하게 막 친절하게 못 대해주더라도 그래도 뭔가 상황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여겼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어제 방송에서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막 내 기분이 점점점점점점 HP 깎여나가듯이 그렇게 깎여나가더라고 기분 좋게 방송 켜가지고 기분 좋게 방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면서 중간에 굉장히 불쾌한 일들이 있으면 기분 좋게 방종을 못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어제 방송을 내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결국 뭔가 답답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지능 떨어지고 아니면 악질짓을 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더러 보이더라고 나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일일이 딱 대하면서 이렇게 제압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좀 불필요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라이프도 지금 굉장히 느려 저 강태 봐봐 라이프도 지금 되게 느려 저 채팅 저거 어 오늘부터 이렇게 바뀌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좀 저 해라 아니면 채팅창을 관리하는 사람을 좀 함나 이렇게 좀 뽑아놓을까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반박이나 뭔가 한숨 쉬고 그럴 일도 없이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 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 투명인간 취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이제는 무시하는 걸 좀 일관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제 너무 기분 좋게 방송 켜가지고 즐겁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깎여 나가더라고 그나마 이제 뭐 벌레 아저씨라는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나한테 후원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되게 뭐지 싶었거든 어 그래서 그냥 딱 좀 억울한 케이스도 좀 생기겠지만 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걸으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그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어 근데 나는 다른 방송을 안 보다 보니까 다른 방송 분위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 사실 어 그것도 그냥 개인 방송을 하는 경우에 다른 방송 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방송 분위기가 흘러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은 다 그런 건데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우리 방만 유독 좀 모자란 새끼들이 많은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뭔가 다른 데도 보다 보면은 다 그렇네 어 내 방은 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네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지만 전혀 없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음 내일 방송에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예 내일 방송에서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방송적인 공간 확실하게 구분을 두고 팬카페의 공간 확실한 어떤 구분을 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인스타그램 개설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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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냥 알리는 것 뿐이지 팔로워들이랑 따로 단톡방처럼 공지채널도 만들 수 있다고 인스타그램으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온라인 사진첩 같은 걸로 쓰는 걸로 해야지 여러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빠져갖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나한테 버거워 지금 뭐 유튜브 쇼츠 보는 것도 되게 버거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인스타 리리스까지 다 쳐보고 있으면 나의 전두엽은 얼마나 망가질 것인가 어 여행가고 뭐 그런 것들 좀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완전 풀영상 채널이 폭풍 업로드가 되었죠 어제는 나 근데 진짜 성식이 형 아저씨 멋있다 민심이 개 작살이 나도 끝까지 영상 안 내리고 자기 길을 가는 저 어떤 우직함 진짜 멋진 난 솔직히 오늘 내려질 줄 알았거든 영상이 어 저걸로 인해서 시로에 박혀갖고 막 알고리즘이 박살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봐 장동건 나왔던 거 뚝심이 있네 음 그거 뚝심이 있다고 하는 게 맞겠지 어제 이거 이 영상 말하는 거야 대단한 것 같아 음 어제껏 좀 약간 보충을 해드리자면 요거 그 성식이 형 아저씨도 좀 뚝심 있고 어 이진호는 그냥 뭐 더 언급하고 뭐 이렇게 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저 새끼 있잖아 저 나 닮은 새끼 저거 코알라 어 이 새끼 미국 내에서는 완전 족밥이라던데 그리고 또 하나 그 들어온 게 고등학교 때 어 동급생을 이렇게 특수폭행으로 죽였대 제보가 지금 속출하고 있더만 어떻게 살인자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프로듀서로 있을 수가 있을까 음 사람 죽였대 깜짝 놀랄 소리서 코알라 프로듀서 코알라라고 하는 게 맞겠지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우리 가족 여러분의 집 어 페임백스가 보내줬네 페임백스 고맙다 너도 실베보냐 젖마 소식 빠르네 아 힙겔 코알라 살인정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잭씨가 어울리는 코알라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폭행치사 정과가 있습니다 어 나도 이거 봤어 캘리포니아 켈리토스 셀리토스란 지역에서 사람 머리를 발로 찼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2000년도 중반대 있었던 일이에요 저와 같은 셀리토스 하이스쿨에 다녔었고 저보다 2학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스쿨 여기가 약간 미국의 성지고 같은 곳이래 어디 사고치고 오거나 약간 적응 못해갖고 가는 학교가 저곳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봤던 게 있거든 제시 여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이 샤무 채널에서 되게 자세히 저기 설명이 돼 있거든요 예 와 제시 갱스터랑 뭐 올렸어요? 아 몰랐다니까요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제시의 말은 사실일까요? 베이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계래퍼 던바운데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2022년 영상입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자 던바운데드 코알라 박재범 피리촌에 앉아있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제시가 한마리를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영상 22분대로 보면 박재범 당신 혹시 코알라는 거 어떤게 댄스터에 영향했다는가? 사실 사실 친구들아 나 좀 보호해줘 이런식이었지 아 보호가 필요했구나 사실 사실 제가 다 착취하고 있어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와중에 코알라는 딱히 부정없이 겸연적인 무슨 짓고요 이게 얘가 사실은 댄스터에요 와 그래요? 돌돌돌 이것 다 나온 말이 아니고 그냥 배뜸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19분대로 보면 코알라는 팀이 제시 음악을 굉장히 많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눈 안 났때부터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시가 몰랐다? 이렇게 금방을 쪼고 이어져서 편하게 헤어온 날 좋은 대상인데 갱스턴이 사실 만은 몰랐다? 코알라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제시 만은 몰랐다? 그 말을 털어졌습니다 개연성이 너무 났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 사건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추 하인댕들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 나 이거 보고 좀 놀랐어 갱스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조폭이랑은 좀 다른 건데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처세가 되고 인사가 된다 굳이 한국에 올까? 쟤네들이? 보고 되게 놀랐어 한국 그 아시아계 갱은 갱이 아니더만 저쪽 시장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건드리니까 자기네들 영역이 다 있고 영상만 계속 틀어드리면 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역이 있어 늑대 새끼들 마냥 구역이 있고 어떤 갱은 구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어떤 성향의 그런 그 갱의 하청의 갱 그런 갱도 있지 그래서 어쨌거나 그 무리를 짓는 갱들이 활동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갱이 이 크립스 크립스 이거는 약간 그 저 해병대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일 빡세고 기수가 빡세고 뭐 사회에서도 몇 개야 몇 개야 이러면 천 몇 개 몇 십 몇 개다 어 몇 개야 그러잖아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게 있잖아 그 유대감 결속력 이런게 있잖아 그런것처럼 이 해병대가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쪽으로 어 명성이 자자하잖아 빡세고 빡세기로 제일 가고 군기로도 제일 가는 어 육해공중에 해병대가 근데 빤스런 사건 어 빤스런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일화 같은게 있어 그거와 같은 격이야 저 미국에 미국에 이제 갱스터로 활동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물론 뭐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건너와가지고 진짜 갱인척하는 새끼들이 대부분이 족밥새끼들이었다라는 거야 거기서 안 먹어져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나라로 도망친거지 도망친 곳에서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거고 어 고런 내용이야 보호비전 따라따만 받아보던 인간들이 막상 일이 터지니까 자취를 당춰버렸는데 그것처럼 할 수 있는게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얘들은 왜 그렇게 뽑아줄까? 아니 다들 좀 차고 다니는 나라인데 왜 무경의 차이가 있을까? 사실 갱단의 핵심적인 힘은 보호비전에서 나옵니다 내가 쟤를 건드리면 제 동료한테 반드시 보호빠란다 이거란 쟤 건드려봤자 쟤를 위해 보호빠보는 놈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총치차이죠 보호비를 정확하고 심하게 하는 갱이 강할 수 밖에 없는데 하는 갱들은 그걸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때문에 법쟁일 수 밖에 없죠 나는 보호비 두렵고 상대는 보호비 안 두려운 상황인데 곱밥이 안될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왜 그러냐 교민가족이라고 해서 양육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인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당신들이 지무시고 양육을 하시죠 어하이니니 세이프스니 학원 다정하며 사는 군대로 옮겨다니고 애들에게 좋다는건 다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식이 침묵 보복하다 감옥에 거면 그 먹잠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간단히 안되서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분에서 눈물은 못 빼는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갱스터가 될 수 없는 애들이고 그럼 딱 곱밥인데 그러면 지들한테 만만한 사람들은 또 괴롭히고 다니니 얘들만큼 하지만 구속들도 없는 겁니다 하이니 갱은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사건에서 포할라하는 애가 왜 그렇게 출싹되면서 군방사한테 거져받는지 아시겠죠 그 특유의 독박의성을 그들 실천한 일입니다 한국사람들 보니까 영업쓰면서 막 공격적으로 다가오면 대사수가 물러서네 총 없겠다 어디를 때려다니겠다 만만한 건물이면 독중단이자 이런 짓거리에 한 예로보면 맞을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들이 아쿠조동을 지네동대 뒷골목 쪽으로 여긴 것 같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더 나만하게 본 것 같기도 하네요 굉장한 건망심이 되어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에게 가장 멋축구합니다 이 사회에서 본인이 얻은 부와 명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본인이 두 번 세 번 다시 떠나도 못 얻어내려고 하는 걸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책임함으로 관련 수사에 척고 협조하지 말합니다 가만히 경찰에 들어가면서 있는대로 다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시에게는 무한 책임이 부의적인 책임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무 이 채널 진짜 정리 잘하는 것 같더라고 되게 놀랐어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개행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이 저 코알라라는 새끼가 그리고 저 제가 나온 그 코알라가 나온 학교가 그런 학교래 사고 치고 가거나 적응 못해서 온 애들 약간 한국의 성지구 같은 그런 곳에 다녔었다고 그래서 뭐 살인을 해도 무기징역 사형이 아니고 케이스마다 틀리라고 꽤 오래 징역살다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그리고 JTBC 사건 반장에도 달렸어 건머 애들이랑 굉장히 친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올라오더라 라는 거야 그랬다고 하더라고 코알라라는 새끼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榜 효과 마카롱 스윙스도 지금 약간 입지가 좋지는 않지만 보니까 그 걔 누구냐 그 고등래퍼 출신 아니 고등래퍼 출신 맞나? 쇼미더머니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란란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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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불렀랄랄랄랄랄랄랄랄랄 빅나티 아 빅나티 서동현 빅나티 서동현한테 디스 먹었더라고 술자리에서 먹고 좀 골값 떨었나 봐 그래가지고 빅나티가 디스했대요 스윙스를 근데 그런 자질구레한 힙합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시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짜치죠? 힙합 자체가 많이 죽었죠? 그런 거죠 내용을 보니까 스윙스가 영향력과 비례하는 어떤 음악 작업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증명을 해내야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연예계랑은 조금 다르게 힙합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가요계의 발라드의 선조들 김건모, 신승훈, 변진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 발라드계의 선조들 그들 중에서도 현재 폼이 좋지가 않아 앨범을 냈는데도 앨범이 잘 팔리지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명성이 꺾이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힙합은 그래 힙합은 계속 꾸준히 어떤 그 씬 내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 일도 해야 되고 앨범도 내야 되고 엄청나게 인정욕구도 많은 곳이고 그런 인정을 받기까지의 결과물들을 내놓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계속 앨범도 내야 되고 가사도 써야 되고 거기다가 좋은 음악 결과물들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어떤 반향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고 자기 복제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스타일 측면에서도 더 뭔가 진보해야 되고 그게 이제 힙합이거든 근데 스윙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진 영향력이나 그런 어떤 입지나 이거에 비해서 음악적인 결과물이 아주 개짜치다고 하더라고 어 그런다고 하더라고 스윙스가 그래가지고 크게 어떤 리스펙이나 존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뭐 이거저거 벌려놓은 사업도 많고 뭔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욕구나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꾸준하게 가지고 가고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떤 어 그걸 못하는 것 같더라고 스윙스가 보니까 응 막 문어발식으로 이거저거 막 벌려놓고 그걸 이제 주워 담지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그런 문제로도 뭐 디스를 당했고 최근에는 뭐 서동현한테도 디스 당했다 그 어린 그 어 걔한테도 디스 당했다 그러니까 스윙스도 옛날 같지 않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 음 음 그래서 힙합이 엄청 좀 힙합계가 되게 그런 것 같더라고 좀 빡센가봐 그런 의미에서 이 센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언제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굳건한 어떤 검증됨이 있잖아 근데 AK-47이니 뭐니 그 개 가짜는 새끼들의 힙합 노름에 막 놀아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막 좀 그랬지 시간 다 지나고 보니까 한때 현상이었던 것 뿐인데 긁혔니 어쩌니 하면서 오늘 하루종일 유튜브를 봐갖고 또 오랜만에 뭐 그냥 이런저런 소식들 알게 됐습니다 오늘 집에서 하루종일 있었거든 영화 못 봤어요 영화를 볼라 그랬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버렸어 평점이 좋지 않던데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라 이 영화 오늘 개봉했는데 평점이 7점이 오더라고 약간 좀 그렇다 그리고 관객 수도 1300명이면 이거 물론 아직 집계가 안된건가 약간의 좀 그런게 좀 있나봐 보통의 가족은 역시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보통의 가족은 어제 유튜브 풀영상 채널에다가 올려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형과 동생 두 형제 설경구가 형 장동건이 동생 설경구는 잘나가는 변호사 근데 양심 뒤진 잘나가는 변호사 그래서 온갖 더러운 일이나 돈만 주면 다 해요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초반에 뭐 자동차 사고 장면이 나오는데 어 이제 SUV를 탄 딸이 조수석에 앉아있고 어 전직 야구선수였던 사람이 SUV 차 앞에 앉습니다 운전석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급하게 어떤 마세라티 빨간색 차량 어 빨간색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차 앞으로 SUV가 확 서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야 너 이 씨발놈아 너 내려 개새끼야 너 운전 그렇게 족같이 할 수 있어? 운전 그렇게 족같이 한거야 그러니까는 어 족같이 할거야 씨발레나 꺼져 병신해 막 뻑 휘날리고 되게 양아치같은 행동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빡쳐가지고 그 운전 하던 야구 전직 야구선수였던 사람이 트렁크에서 너 이씨 기다려 해가지고 야구 바다를 꺼내 갖고 가가지고 차 본네트를 그냥 세게 후들어가 빵 후들어가 그거 한 대 맞고 나서 뒤로 차를 한번 쓱 빼더니 그대로 프락스를 밟아갖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차가 세워져 있을 때 보조석에 있던 딸까지 쳐가지고 어 아빠는 현장에서 즉사 딸은 어 크게 어떤 그 뇌사상태 같은 거에 빠지게 돼 근데 이게 이 딸을 치료하는게 장동건이야 의사 장동건이 의사거든 근데 되게 약간 그 의사들은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 어 뭐 돈이나 명의나 이런 것보다도 또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고 언제나 좀 그런 양심있는 의사로 나와 장동건이 예 장동건이 그런 의사로 나오고 설경구는 이제 그 형 둘이 형제 근데 이제 둘이 자식새끼겠다 하나씩 있어 어 장동건 아들이 하나 있고 그보다 한 두세살 정도 많은 어 설경구의 딸이 있어 둘이 친해 근데 이제 한번은 작은아빠네 집에 가서 뭐 놀고 한번은 큰아빠네 집에 가서 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좀 애들이 굉장히 악랄하게 나와 어 부유충 그 자식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싸가지 없이 완전히 되바라진 완전히 탈선한 자녀로 크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가 딱 전형적인 어떤 그런 어 어 모습으로 나오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이 결국은 사고를 쳐 무슨 사고를 치느냐 노숙자를 갔다가 자고 있는 노숙자를 갔다가 둘이 술 취해가지고 갔다가 발로 흠씬 두들겨 밟아가지고 죽여버려 어 죽인다고요? 죽여버려 결국은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일로 가족회의가 열려 그래가지고 설경구 가족 어 장동건 가족이서 식탁에서 대화를 해 어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골때려 어 장동건은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 새끼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내 자식 새끼지만 신고해서 어 벌 받게 해야지 그 식탁에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설경구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 그래도 부모라면 애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술이 이제 어떤 그런 그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의 어 그 대립을 해 어 부모로서의 어떤 관념 교육 방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형 동생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데서 막 부딪혀 어 그런데서 이제 보는 연기에 재미가 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둘이 N극과 S극이잖아 근데 S극이 N극이 되고 N극이 S극이 되는 일이 생겨 장동건이 되려 이제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경구는 이 새끼들 우리가 자식 교육 족같이 시켜가지고 너나 나나 자식 농사 존망했다 이 새끼들 지금 애들 방에서 지들끼리 나누는 대화 내용 한번 들어봐라 어 그 노숙자 아저씨 죽여놓고 한다는 말이 인간은 보통 85세까지 사는데 그 지들은 60 몇 세에서 죽는다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여준 거 아니야 맞네 그러네 하면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듯한 그런 아주 아주 그 악마 같은 그런 새끼들의 이야기가 뭐야 이거 최신장이 뭘 좀 경단기 좀 없애 랄피야 아 난 니가 방갈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올라가서 그래 그거 좀 빨빨 좀 해라 어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동건은 생각이 바뀌고 설경구가 장동건 포지션으로 식사 자리가 몇 번 있으면서 또 그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어 어 김희애는 장동건의 아내로 나오는데 당신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그런 어? 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살면서 어? 뼈저리게 반성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얻어지는 게 뭐야? 도덕적으로 그렇게 올곧게 살아야만 속이 후련해? 자식한테까지 그 잣대를 들이대야만 후련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장동건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지 어 차 안에서 막 대화를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리고 음 얘기 듣다보면은 궁금해지지 않아?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어 그러면 다들 아갈빡 싸물고 쳐들으세요 채팅을 치지 말고 에?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설경구의 아내는 이제 원래 아내가 죽었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데 새엄마지만 새엄마 시급을 못 받아 설경구의 취향은 굉장히 젊고 어리고 몸매 좋고 섹시하고 날씬하고 그냥 딱 동탄 미시룩 그런 느낌의 어떤 여자 어 그 여자 배경이 떡집 딸이야 설경구 변호사 사무실에 떡 갖다 주러 갔다가 둘이 이제 눈 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 배우가 수연이라는 배우야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그 배우 뭐 역할 저기 분량은 좀 적지만 되게 이쁘잖아 그 배우가 설경구의 와이프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뭐 얘기 나누는데 대화 나누는데 이제 설경구의 다 큰 딸은 수연을 보고 엄마로 인정을 못해 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냥 뭐 그런 내용이야 뭐 항상 늘 나오는 인정 못 받아서 치 치 치 이러면서 막 어 TV 보고 있을 때 엄마랑 얘기 좀 해 그러면은 아 뭔데 이러면서 딱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장동건의 와이프 김희애 같은 경우도 설경구의 와이프를 인정을 못해 가족끼리 대화하는 자리에 이 여자 왜 껴있죠?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의 일이 아닌데 왜 우리 가족회의에 껴있느냐 이러면서 좀 모진 구박을 받아 어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음 수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딸이랑 장동건의 아들이랑 둘이서 두 자식 새끼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 사실 뭐 전혀 죄책감이나 뭐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걸 느낄 수가 없는거지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아닌거고 결혼한지 그렇게 재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랬던거지 그래가지고 뭐 둘이서 어떤 그 가치관의 대립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이 영화가 약간 그거 같아 그 약간 예전에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배우 라인업은 탄탄했던 그 핸드폰 가지고 막 서로 무슨 식탁 어 이서진 배우 나오는거 완벽한 타임 완벽한 타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면서 볼만 하더라 예 그래서 보게 됐고 어제 희한하게단 완벽한 아 지금 뭐야 보통의 가족 리뷰를 제대로 못해드렸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용 줄거리들이 이런 느낌이고 어 이거는 이제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뭐 휘몰아치는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대립까지 보게 되고 결론은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보통의 가족들이란 영화 좋았다 아 음 음 설경국 얼마나 양심 없는 변호사냐면은 형 그래도 그런 사이코 같은 새끼 변호 맡아주고 그렇게 돈 벌어서 하는게 형이 나 형이지만 참 형이 변호사야? 어?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너 있잖아 너 지금 길가에 나와있지 어? 노란색 선에 밖에 살짝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잖아 내가 차로 운전하다가 니 앞에서 급발진해가지고 너를 갖다 쳐죽였어 약간 신세계에서 이중구가 어 이렇게 아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하차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 어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너를 쳤을 때 내가 고의로 한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는 도로 바깥으로 나와있었고 내가 너를 철 쓸 때는 뭐 고작 전방주시테만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무죄로 만드는 게 이게 내 일이야 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어 그렇게 해서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변호사처럼 음 음 음 나도 신전영화 다 얘기해 야 내 보내 그냥 랄프야 그냥 꺼져 아 꺼져 아 꺼져 나는 이제 이제 그냥 너네 같은 애들은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 어 왜냐하면 내가 요즘 방송하면서 내가 어제도 그렇고 스읍 자꾸 꺼내는 게 방송하면서 내가 그 받는 스트레스들이 되게 크다 보니까 막 방송이 하기 싫어져 내가 즐거우면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걸 좀 즐거움을 느끼겠지만 어 방송을 하기 싫어져 너네 같은 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상대를 안 하기로 했어 무시하기로 일관적으로 어 음 음 고란 내용입니다 에 음 랄프야 좀 내보내 아 야 안되겠다 채팅창 관리자 없냐? 랄프 시키니까 답답하다 없어? 어 기간스트 저 새끼 내보내 어 지금 내가 딱 얘기하는 이 커트라인으로 앞으로 방관리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려나? 음 출석률 좋고 음 음 아 내가 방관리가 안되나봐 없을까요? 선뜻 나서서 할 사람 없어? 기준이 좀 빡세 기준이 뭐가 빡세 채팅창에서 개 헛소리하는 새끼들 내보내는 건데 어 그냥 우리 방송에 정서만 잘 꿰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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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오프닝 때가 채팅을 못 치게 해버리 흐흫 흐흐흫 혼자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저거 마냥 그 팟? 팟 뭐냐? 팟캐스트 팟캐스트 마냥 채팅을 안 보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방송 녹화되고 있는 화면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다 끄고 할 수가 있어 방송에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야지 랄프야 어 팬츠 체제로 가면 안 돼? 이거 너무 폐쇄적이지 않니? 음 폐쇄적이지 않아? 모순 아닐까? 뭔가 그래도 여기저기에 100개 이상의 팬가입은 내가 참 힘든 상황이지만 어디가서든지 매너있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저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채팅을 못 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폐쇄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나는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는 거 굉장히 환영이야 그러나 예의 없고 눈치 없고 좀 흐름을 못 읽는 덜 떨어진 새끼들은 좀 철저하게 배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 그냥 매니저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어제도 딱 그랬어 어제도 방송 재밌게 하다가 자꾸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피로감을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꾸 피로감을 주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덩달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추천제로 갈까? 방송 매일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나 혹시? 선뜻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네 방송 편하게 보려고 하는데 계속 채팅창 보고 있어야 되고 방송 편하게 못 보니까 그럼 네가 해 랄프야 저도 이제 채팅창 관리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아 이건 뭐 하고 있는데 자료도 찾아주고 그리고 오늘 뭘 했는지도 보고 아니 오프닝 때 말하는 거야 랄프야 주제도 바꿔주고 블랙도 하려면 강퇴를 하고 그 사람 아이디를 적어가지고 제가 블랙을 해야 되니까 제가 채팅만 보고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흠 형이 뭐 시키면 커피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 분신술을 좀 써라 그럼 알려주세요 비급술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왜 넌 뭔미 하나냐? 왜 너는 팔이 두 개야 왜 넌 다리가 두 개야 뭐라고? 백돼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형은 왜 번개 분신하셨어요? 예? 제가 열심히 관리해 볼게요 그래 해봐